네 버프만 쓸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파이팅 합니다 아닌데 안 쓸게요 아니요 안 마사지 하나 둘 셋 양이 크고 어 나 스킬 쓰지 말걸 어 저는 일단 여기 있겠습니다 에잉 네 이제 와요 그럼 처음에 어 여기 안전방 이거 일단 지나고 네 나 지나왔다 다음에 파란방에서 먼저 쓰고나서 넘어갑시다 지금 쓸게요 뭘 써요 지났어요 이미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까 지났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나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네 혼자서 어 왜 안나오고 어 왜 안나오고 아니 야 야 어디갔어 아니 바이 떨어져 여기로 제발 아니 그거부터 썼던데 왜 안나와 파인드쇼 망했다 망했다 다음톤 가까이 차라리 그러면은 네네 다음톤 오케이 오케이 다음톤 어 알았어 넘어갈게요 제가 넘어갈게요 와 어이없네 오케이 퍼베르 퍼베르 당신의 존재는 무엇인가요 여기 앉은거 보라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바로 쓸게요 오케이 레프트 레프트 아 굿 아 잘 따라오대 나이스 윌이 잘 따라와줘 어 제발 죄송합니다 어 지금 노가 되세요 피가 넘어오네 어 고고고고고 네 감사합니다 라이트라이트라이트라이트로 라이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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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갔다 갔다 제가 갈까요? 제가 갈게요 다 다음에 뭐 됩니까? 두개다? 다음에 봐야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 파란 방에서 나중에 만나시죠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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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왔어요 파란 방에서 만납시다이 네 오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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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에도 바인드 한 번도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그럼 파란 방에서 써주시지 네 갑시다 오케이요 준비 끝 아우 나도 스킬이 애매한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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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또? 아아.. 아 바로 서러워 아.. 기대면 안 돼.. 나도 게임이 되겠어.. 준비 준비.. 죽을까요? 준비.. 갑니다잉.. 갑니다 네.. 간다고요? 오케이 갑니다 맞아야 돼요? 의지 써서 바로 움직인다고 네.. 키 채웠어요 맞아야 돼요 아니.. 피가 애매해 맞아야 돼요? 아.. 멋진 피도 애매한데 실.. 피가 왜요.. 안 맞으면 맞는데 그렇죠 피하고 맞아야 돼요 세이크 파인드 바로 안 걸릴 거 언제지? 이거 언제예요? 끝난 기점으로 아니잖아 어.. 파인드 된다 네.. 파인드 썼어요? 어.. 사인.. 어.. 반죄 바꿨어요 오.. 무서워 아.. 반대로 좀.. 아.. 반대로 좀.. 하지 않아서 물겠구나 이 친구 그냥 다 까고 간다는 마인드로 가야되겠네 어우.. 아.. 혹시 노마 부사나? 물량 먹어야겠는데 라이트 라이트 아.. 윌드 이거 유인이 되도 괜찮네 아.. 위일도 이거 유인이 되도 괜찮네 에에에에에에이 아.. 몇 대카나 모셨습니까? 저 10대카요 아 오케이 2년 뒤에 살아남도 봐주십시오 네.. 제가 때리고 있을게요 저 1 미. 다음 턴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뭐죠? 스킬 쿨을 좀 돌립시다이 네네 알겠습니다. 예 저항이죠 네 아직 저항이 22초. 22투전 예 그냥 노바 쓸게요. 한테 했었어요. 지금 돼요? 아뇨 지금 안돼요. 깝깝니다 그냥 갑니다이. 네네 까주세요 저 죽었어요. 준비하시고 어 설마는 애가 죽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떡하냐 시작했는데 어 됐어요 됐어요. 어 피해야돼요. 어 나 뭐하는거야 어디로 가야돼 어어어 집중력이 흐러졌어 흐르트려졌어 다행이들 피하고 운 좋았어 이거 운 좋았어 알았다 운 좋았어 맞아야돼요. 아 호흡을 꺼야되는데 피하고 피 썰게 채워야지 3분 버티는 거 좀 오바 까요 데카가 좀 많이 낭비되는데 체력도 바로 채울 수 있으니까 바인드 제가 던질게 끝나면 내가 위험할 때 던질게 내가 위험할 때 아 네네 바인드를 던져요 바인드 던질게요 우바 던졌어요 아 차에 이따 던질걸 에너지 에너지가 없을 때 때를 던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리레까지 기다렸다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? 다른 거 다 돌아왔거든요 리레가 없는데 리레 몇 초세요? 2분이에요 웹폼 끼고 넘어갈까요 그냥? 네네 웹폼 끼세요 오케이 갑시다 그럼 잡읍시다 적어줬어요 접어줬어요 접어줬어요 네 잡았어요 체력 채우시고 체력 채우세요 아 웹폼 못 바꿨다 들어가서 바꾸세요 바인드 걸어야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바인드 걸었어요 고 아 뭐나 올라가요? 버프 쓰다라 정신없는데 버프 쓰다라 정신없는데 어 잘 맞아가지고 아 여기 끼는 후 아니 왜 자꾸 왜 나만 미는 거야 어이구 어이구 가만히 흰? 네 흰 면이 대전 너무 떨어졌네 어서 왔지 바인드 30초요 어휴 어휴 가만히 저 독 있는? 나하고 바인드 10초 흰 면이 가만히 있는? 잡았다 바인드 대자마자 할게요 바로 빨리 사라 ver 이거 제거를 빨리 해야 되니까 네 파인드 갈게요. 이제 파인드 걸릴거에요. 파인드 걸렸어요. 파인드. 오케이. 파인드. 1분 2분 2분 1분 1분 2분 1분 네 1 1 낯설 또 정신의 롱, 저거 맞죠? 그 다음 선수는 낯설의 자신은 놈의 복수? 야, 살아가 아 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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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사이드 오른쪽 제거를 하시죠 왼 오른쪽으로 그냥 와가지고 왼쪽으로 할까요 아 나 데카 아직 있긴 있는데 힌눈 저도 데카는 있어요 데카 5개 있어요 아 나 4개밖에 없는데 아 스킬이 안나간나 미치겠네 집중하셔야 돼요 힌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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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스킬 스킬이 안나간다 아 같이 살아납시다 이거 어차피 저 아직 안 죽었어요 힌눈 제거할 수 있어요? 제거할 수 있어요? 사진 말아봐봐요 네 됐어요 제가 아 저 살아날까요 바로 잠시만요 먼친이 그냥 뻑이고 계세요 스킬 풀을 돌리고 레지스턴스로 딜을 해야 깰 것 같은데 아 저 지금 죽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바인드 바인드는 35초 거든요 바인드는 35초 거든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살아납시다 그러면은 네네 그 드랍 드랍 없이 그냥 깨지죠 아 네네 하나 둘 셋 셋 어 나 끝났어 스킬이 안 써진다 어 뭐 에너지도 안 짜고 아 나 2데칸밖에 안 남았는데 또 뻐겨봐 잠깐만요 이제 바인드 돌아와요 바인드 돌아와요 바인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 아니 얘가 큰 거미가 되면 딜이 못 넣어요 아 그걸 막자고 아 네네 그걸 막고 최대한 넣어야 돼요 반지 바꿀 수 있을까 아 이제 살면 돼요 하나 잠깐만요 아니 기다려 기다려요 네네 네네 이제 저 곧 살아나져요 아 네네 먼저 살아나서 살아나서 내가 보기엔 난 나중에 살아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 바인드 제가 먼저 걸게요 오케이 갑시다 살아났어요 바인드 일단 걸었어요 아 벌써 끝났네 아이고 죽었다 바로 사과나서 딜 몇데카 남았어요? 막데카요 아 한 번 더 남은 거죠? 아니 아니요 끝났어요 아 나도 딜 못 넣을 것 같은데 안되세요? 끝났어요 저 딱 마지막인데 지금 저 아예 끝났어요 아 이거 어떻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네 잡으시면 잡으면 좋죠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때 딱 반지도 웹폰이 돌긴 했어 가자 아직 멀었나? 안될 것 같은데 해보시죠 오 깼다 오 깼다 오 데이드 와 아케인쉐이더 봄까지 케이더 오 오 오 아 용이 이렇게 깨진네 와 아 깨서 다행이다 와 코트라인이 없다 와 막데카 아케인쉐이더 봄 얼마나 이런 것들 아 깨서 다행이네 영상강 나갔습니다 네 아케인쉐이더 봄 가격 딱 보고 영상 올려야되겠다 아케인 아 26억이면 13억씩 먹으면 되겠군요 아 네 그러시죠 아 깨서 좋네요 근데 저는 오케이 아이 generations 아 아 아 Christopher